프리스코가 현대적인, 멋있는 곳이었더만 여기는 굉장히 앤틱스러운 아름다움이 있는 거리입니다. 로키산을 이제 막 접어드는 그런 초입에 있는 이런 또 작은 마을인데요. 놓칠 수 없을 것 같아요. 잠시 둘러보기로 했습니다. 로키산을 시작합니다. 로키산을 시작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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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